예로 이런 사주를 읽어봅시다 무술련 신유월 이민일 병호시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 와 뭐 살인상생 이렇게 흘러면 좋네요 그쵸 살인상생 그렇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 대원을 화계로 보면 뭐가 되냐면 제극인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탐재괴인 뭐라고 그러죠 이거 재성을 탐하다가 인성을 망가뜨린다 자 이것이 이제 뭘로 본 거냐면 십신생극으로 본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화기인데 신유를 자극하면 신유를 자극하면 이 신유가 뜨거워진 다음에 임수를 향해서 온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뭘 본 거냐면 에너지 파동을 본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제극인 이런 거는 그냥 생극론이야 생극론 생하고 극하고 그러면 여기 원국에서는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되고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것이 이 화기들이 금기를 박살을 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뭔가 망가지는 거잖아 그죠 돈 때문에 망가진다 이렇게 보는 건데 만약에 또 에너지의 상태로 본다면 임수는 어떤 상태가 돼요 굉장히 바빠 왜냐면 임목에다가 물 줘야 돼 무술에 물 줘 병호의 마른 것들한테도 이 전체적으로 생명수를 임수 생명수를 공급해야 된다 그쵸 특히나 여기 이렇게 대원이 흘러가면 물 대주기 바쁘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임수가 마치 그래서처럼 증발이에요 증발 증발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 증발하기 싫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요 사주팔자에 있는 신유를 잡으려고 할 거 아니라고 그럼 이렇게 막 화기들이 막 신유한테 열기를 가하고 신유는 임수를 향해 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유와 임수는 공존의 상태가 되겠지 서로 협력해야 돼 생명수를 사방에 공급하려니 신유가 필요하고 신유는 이 엄청난 화기의 자극을 받아서 임수를 향해 온다고 그러니 이 두리는 상부상조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 구조에서는 잘 보면 알겠지만 이 병화와 신금이 병신합이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물상이죠 종교 명리 철학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글자들을 재생살 아니 제극인 이런 걸로만 본다면 이런 실제로 작용하는 병신으로 여기 병대원 같은 거 병신으로 작용하는 병신합 물상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런 게 이미 원국의 병신합으로 있으니 자기도 모르게 임수는 병신합 사이에 협자로 끼어서 신금을 어떻게 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신금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쵸 맞잖아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신유와 임수가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 밀접한 관계다 만약에 제극인이 성립되려면 돈으로 까먹어야 되잖아 그쵸 그런데 실제로는 이 여인의 운명은 뭐냐면 여기 있어요 비군이 스님이에요 비군이 스님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저기 제극인으로 돈이 없어서 스님이 되었을까요 아니 돈이 없으면 돈 벌러 가야죠 뭔가 있다 이거죠 뭐냐면 신유라는 나를 찾는 과정 그래서 임수를 향해 풀어지는 불도의 길 병신합으로 종교명리 철학 임수의 생명수를 사방팔방에 공급하려는 그런 심리 상태 이런 것이 결합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스님이 되는 거죠 비군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뭔가 기존의 방식으로 무언가 잘못 보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신사를 가미하면 신사를 하나 더 가미하면 여기 신유는 뭐죠 육회죠 육회는 뭐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다 삼각형에서 인오술삼합 전단계가 유금으로 시종자여 육회라고 그랬죠 육회가 여기 해수를 보면 싹 풀어진다 이것이 나의 업보를 찾아가는 게 업보를 찾아가다 고로 이사주에서는 인오술삼합을 기준으로 신유는 엄청난 뭐다 육회로 전생의 업보를 찾아가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거다 그러니 십신생극으로 제극인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왜 그래야만 하는지 다른 각도에서 좀 보라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이 구조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사조 분석하다보면 은근히 글자들이 많이 보인다니까요 자 인오술 화려한 색개가 있습니다 이 삼합 중간에 뭐가 끼어 있냐면 이건 협자로 유금이 있어요 그러면 인오술 과정에 술로 모이죠 술로 인오술 오술 인오술 과정에 인목은 술토를 향하는 그런 시간 방향으로 중간에 있는 유금의 인유와 조합을 해요 특히나 화기가 이렇게 강한 상태에서 인유와 조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살기를 가져요 이게 무슨 물상으로 했어요 인유는 킬러 암살 경찰 심장 스탠트 그 여기에 기본적으로는 살기죠 살기 욕체선상 전번에 포수 그러니까 사냥꾼 이런 데도 보이죠 뭐 여기에 사화가 있어 가지고 사회 조삼합의 인목이 가둬지면 이거 포수였잖아요 총재비 그죠 우리는 인유를 뭐 인유를 원진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말지만 여기에 엄청난 뭐가 있다 살기가 있음을 기억해라 이런 외모는 넘치고 넘치고 넘쳤다 받고 계신 사진을 확인하고ич je 생각하다 참조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장 Eagle aquellos 왕 이빵 발 이빵 지 근데 ус 감사합니다.